덕숭총림 수덕사가 만공선사 열반 74주기 추모다래제를 하루 앞둔 어제 대웅전에서 경자년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결제법회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아 대종사는 경어스림과 만공스림의 법어와 공부법을 예로 들며 이목구를 화두삼아 예불할 때와 울력할 때 등 청교에 따라 힘 닿는 데까지 정진해달라고 법문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목스님은 동안거 수행정진을 당부하며 추운 겨울날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덕사 동안거에는 정해사 능인선언, 견성암선언, 향천사 천등선언, 개심사 보현선언 등에서 스님 239명이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아 대종사 동안거 결제법무는 내일 오후 10시 30분,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오선 hexamon pedagogl Pennsylvania